선지야, 내일 시간 있어? 무슨 일인데? 나랑 영화 보자 뭐? 영화? 응, 내가 보여줄게 어... 예매해 놔서 못 물러 일단 가자 가 남친 복구되냐? 직전에 본 영화를 보자 그냥 너한테 고마운 것도 많고 하니까 박태원이다! 선지야, 너 발밑에 어? 인사 잘한다 재밌지? 가자, 빨리 어? 가자 갑자기 몸 인사 너 박태원? 왜? 이거 봐라 나 눈 잘 굴린다 신기하지? 응 응 응 응 반대로도 돌릴 수 있어, 이거 봐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청량한 여름, 내음이 훨씬 풍기는 오늘 데이트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그래서, 청취자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 싱그러운 여름의 한 조각을 함께하고 있나요? 네 잠시 후, 2000파에 베이징 하게드의 수영 남자 400m 자유형 결승 경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영 기대주 박태원 선수의 출전인데요 대한민국의 수영 많은 친구들 우리 미 requirements 듣지